참치 참치 아니 참치는 맞는데 무슨 참치 승마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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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마고루라는 참치랍니다 무게가 120만원 120만원이랍니다 무게는 어느정도 되죠? 120만원에 낙찰된 승마고루 참치입니다 여기 키로는 물론 200키로 나간다고 봐야되나요?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몇키로 나가는지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몇키로가 궁금하네요 키로수가 궁금하네요 120만원 대략 몇키로정도가 나갈까요? 예 100안560 아 100안560 170이상 나온다고요? 100이상 나온다고요? 170이상 나온다고요? 키로수로 예 나올거같아요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가격은 120만원이란 가격은 120만원 예 170키로 170키로 이상 된다고 하네요 170키로 이상 된다고 하네요